미산 딸나무 희생이라는 꽃말을 지닌 십자가의 꽃, 미국 연분홍 꽃 산 딸나무는 미국 산 딸나무, 꽃 산 딸나무, 미 산 딸나무 등으로 불리웁니다. 미국 꽃 산 딸나무는 층층나무과 층층나무 속에 속하는 갈립떨기 소 교목입니다. 미 산 딸나무 꽃을 살펴보면 꽃잎처럼 보이는 내장은 꽃받침이며 안쪽에 연녹색의 작은 날갱이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꽃입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 여름에는 푸르른 잎사귀, 가을에는 화려한 붉은 당봉, 겨울에는 매끈하고 단단한 붉은 열매로 감상의 가치가 높아 초원수로 사랑받는 북미 원산 나무입니다. 산 딸나무는 층층나무과 층층나무 속에 속하는 낙엽 활력 교목으로 가지들이 층을 이루며 단련합니다. 산 딸나무 초록잎과 흰꽃의 하모니는 눈을 상쾌하게 하고 청량감을 느끼게 합니다. 경기도 지방에서는 봄에 어린잎을 삶아 나물로 묻혀 먹고 꽃과 잎, 수피 등은 약재로 쓰입니다. 소화불량을 완화하는 데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복통을 가라앉히거나 설사를 먹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9월에서 10월에 딸기 모양의 열매가 빨갛게 익어 단맛이 나면 딸고수로 먹거나 술을 담거나 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산 딸나무는 나이테가 치밀하여 재질이 단단하고 무늬가 좋아 조각이나 악기제로 이용됩니다. 산 딸나무는 나이테가 치밀하여 재질이 단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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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이